박사장,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요. 그 새끼들 찾으면 어쩔 생각이야? 죽여야죠, 죽여야죠. 세상에는 말이야, 좋은 유괴가 있고 나쁜 유괴가 있어. 좋은 유괴는 부모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경찰이 신고를 하니까 아이가 죽는 일이 생기는 거야.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도대체 왜 나를... 거ёт 게 дня 은근 검은 lucro ric 테í pulse 그리워먹기 그일 conse 감사합니다.